노래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콘서트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홍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가요계에 등장한 다음부터 여성 보컬들에 대한 어떤 음색, 목소리 색깔에 대한 기준점이 조금은 변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작은 최고에서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가창력이 뿜어져 나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아름다운 콘서트 오늘의 첫 번째 음악 손님 정인 씨의 무대입니다.